일단 요즘에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 상황이 어떤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국적으로 집값 빠지는 건 사실이고요. 수치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수도권 가격 하락세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서 올해만 하락폭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한 11% 정도 하락한 것 같거든요. 올해예요. 2022년. 그래서 만약 12월까지 더해지면 그것보다 하락폭이 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거래가로 하면 전국 기준에서 10% 이상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 이상 하락한 해들이 조금 있었나요? 있었죠. 예를 들어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한 5, 6년 동안 연간으로 보면 5% 이상씩 빠진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2012년에도 10% 이상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IMF 때는 이제 더 훨씬 많이 빠졌었고요. 그렇죠. 그때는 거의 뭐 한 30, 40%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빠지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떨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포함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집값의 변동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집값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빠르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시장에 항상 그런 어떤 작용과 반작용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워낙 최근에 특히 2년 동안 집값 상승세가 빨랐기 때문에 하락폭도 커질 수 있는 거죠. 잠깐 이 그래프 한번 봐주시면. 그래프를 좀 볼까요? 이거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호당 평균 가격이에요. 평균 가격이요? 잘 보시면 2018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최근 19년, 20년, 21년간 굉장히 21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오르잖아요. 오른쪽 끝이 이제 21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8억 3천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9억 4천, 11억, 12억 6천으로 이렇게 연간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도 빠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때 저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 확대인데 사실은 거기 그것 때문에 어떤 촉발된 게 뭐냐면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돈을 벌려고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굉장히 컸던 거죠. 이 그래프는 서울 송파구의 33평 대단지 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거래 건수 변화 추이인데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도 같이 동반해서 증가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잘 보시면 이 아파트 가격이 2020년에 크게 상승하잖아요. 그때부터 거래량도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특히 2021년도에는 가격 상승폭이 훨씬 컸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32건으로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오를 때도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이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독특한 특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가격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변곡점에 있을 땐 거래량이 변동됩니다. 같이. 그래서 가격이 같이 오르더라도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나 증가하는 걸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원인이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물건 가격이 오를 때 수요가 증가해서 오를 때는 거래량도 동반하여 증가합니다. 그렇죠. 경제학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서도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이때 투자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을 밀어올리는데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건 뭐냐면 집을 안 팔았던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집을 안 판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폭이 컸다는 겁니다. 왜 이런 거잖아요. 살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잖아요. 이런 현상이 2020년 21년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도 엄청 줄고 있어요. 이거 원인 파악을 하셔야죠. 그 원인은 뭐냐면 지금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살 사람이 줄어들면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같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요 감소가 주 원인이에요. 지금은 수요 감소가 주 원인이다. 그런데 수요 감소가 왜 줄고 있냐.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걸 감내할 만한 수요가 없어요.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가격이 굳이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심리에 덕향을 미치면서 수요를 더 줄이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게 가격 하락폭이 점점 커지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수요가 계속 준다고 해서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임계치가 보이거든요. 여기서 가격이 더 하락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매물이 많이 증가해야 돼요. 즉 공급이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도 줄어들면 가격 하락폭이 되게 커지겠죠. 그런 시기가 내년에 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그럼 상황이 수요는 없고 판려는 사람들은 나오고 있고 이런 단계인가요? 그러니까 판려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매물은 조금 있다 이렇게 나오시는 전문가 분들 중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그 매물이 있다라는 게 아주 없을 때에 비해서 좀 금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고 매물이 오히려 최근에 좀 줄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 그래프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인데 최근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물이 조금씩 줄고 있죠. 그러네요. 네. 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규제 완화해 주고 그다음에 종부세라든가 세금 완화해 주고 대출 규제 완화해 준다니까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히려 매물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도 가격 하락폭이 큰 건 더 많이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망이잖아요. 가격 전망에서 이 매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매물이 증가하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날 거고 매물이 지금처럼 계속 버틴다. 즉 집을 안 팔 거야. 난 이 가격에 못 팔아. 죽어도. 그러면 가격이 안 빠질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분기점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격 하락폭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시점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변수들은 확 빠지든지 아니면 계속 버티든지 그런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분들로 이제 뭐라 할까요? 변화해 보는 거죠. 내가 집을 갖고 있다. 투자 목적으로. 그러면 집을 내가 왜 팔까? 왜 팔까? 굳이 왜 팔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내가 집을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 팔게 되겠죠. 그게 지금 이제 금매물로 연결되는데 전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특히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 규제가 굉장히 쎘기 때문에 LTV 적용도 됐고 DTI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막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 이자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세 가격이요. 쉽게 말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요. 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리가 더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한국에 전세를 끼고 사놨거든요. 그런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집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굉장히 변동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 가격이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전세 가격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지금 전세 가격 최근에 하락 중이다 이런 기사들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기도 한데 여기는 없는데 최근에 집을 특히 최근 2년간 집을 사신 분들 높은 가격의 집을 산 분들 중에서 갭 투자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평균 20% 정도 수준이었는데 40%로 크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지금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가격이 빠지면 리스크가 커질 거고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가 전망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리고 더 빠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적적으로.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 이 그래프는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인데 2023년도에 약간 그 수치별로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들어서 2018년 이후로 해서 거의 입주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내년에도 18만 가구 이상 입주가 되잖아요. 이렇게 새 집을 감당해만 할 그런 어떤 전세 수요라든지 임차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갭 투자한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그래서 이제 향으로 제가 전망하는 건 매물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집을 파는 사람들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스크가 왔을 때 그럼 매물이 얼마큼 증가할까 이런 걸 저희가 예측해봐야 되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아까 보셨던 건데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2021년도 11월에 4만 4,700가구 정도에서 갑자기 올해 5월에 6만 가구로 증가합니다. 지금 표에 제일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왼쪽이 2021년 11월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5월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주택이 아파트가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거나 어쨌든 어떤 영향이 오면 갑자기 이렇게 매물이 뭐 5, 6개월 만에 40%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거주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 집을 팝니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 투자 목적으로 사놨어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아니면 임차인들이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옮겨야 되는데 전세 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집이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매물이 증가하는 거예요. 갑자기 매물이 증가하는데 사줄 사람 없다. 그러면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내년에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증가시키고 그런데 시장에는 살사남은 없고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수요 공급 논리로 해서 수요는 준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더 빠르게 타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에 있어서 전세값이 전세값 추이가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군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한국에서는. 지금 상황은 그런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일련의 과정의 앞부분에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가격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빠르게 빠지기 시작한 거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은 전세값 집값 다 이제 뭔가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락은 시작됐는데 그동안의 하락은 일단 초입국면에. 초입국면에. 예를 들어서 수요가 감소하면서 하락한 거라면 이제는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공급 쉽게 말해서 매물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하락인 거죠. 그런데 하락의 원인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해서 하락하면 그게 어떤 일종의 바닥을 만들 수 있는 거죠.